제가 풀고 있어 볼까요? 아 풀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오케이 이거 시작 눌러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네 내가 몇 개 풀어놨거든요? 미로에서 막혔어 미로에서 막혔다고요? 네 미로에서 막혔는데 네네 어우 깜짝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이거?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녀오세요 제가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플라스크 뭐야? 선더님 선더님 춤추고 계시는데요? 아 혼잣말 하는 거였죠? 나 부르는 거 아니었지? 아니야 아니 선더님 춤추고 계시길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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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여행 가방 3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물 떠야 되는 건가? 뭐야 이거 쓰레기통 꽃병 꽃병으로 물 떠야 되는 건가? 아 이거 깼는데?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올리지?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근데 산더가 저기 그 고정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고 가방 포기 가방 포기 뭔가를 얻었는데 삽 일단 이거 뭐 어디갔어? 어디갔어? 붓 붓 붓으로 뭐하러 했지? 붓으로 황자 같은 거를 쓱삭쓱 쓱삭 해야 되는 건데 아 이건가?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브러쉬 물 물 못 채웠나? 아 열 수 있다 어? 어? 채웠어 물 채웠어요? 그거 아니고 이거 같아요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왜 아 어려워 이거를 아 이거 뭐 붙여야 되는 거야 땡땡땡 땡땡땡 그쵸 14시간 할 수 있죠 스핑크스는 스핑크스는 어디 어? 잠깐만 이건가? 스핑크스 이 스핑크스 올리는 건가? 두 어두운 아 어두운 벽돌? 아 혹시 이쪽인가? 뚫려 있는데? 아 어어 어 맞아요 완전 색깔 변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아 그 다음에 물에 당가요? 오오 아 됐다 뭐야 이 왜 이렇게 됐지?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아 캔델이 안 보이나 네 라문조각 더 찾아야 된다고요? 이거 내가 봤을 때 여기 저기 상자에서 찾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 그리고 얘 새 그 동상에 있는 쪽에 새 눌렀는데 얘 돌아갔거든요 이거를 이건가? 아니 잠깐만 아까 그 힌트가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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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이건가 이거를 어디서 찾는거지 아 와 예 제가 왔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잠시만요 네 아 개 배고프다 개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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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프다고요? 몇 시에 드셨어요? 꼬빈이 꼬빈이 어디까지 했나 볼까 뭐가 남았나요? 많이 남았죠 지금 이거 이것만 풀었네 잠시만요 이거 흔들었어요 꼬빈 네 네 이거 흔들었어요 꼬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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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했네 이거 안했네 어떤거요? 이거 비밀번호 맞추는거 이거 이거 1,2,3이잖아요 그 사람같이 생긴거 이거 어디다 맞추는거요? 천 천 네 천 네 네 그 다음에 이거 다 숫자 합쳐야죠 숫, 숫자요? 네 앞자리에 3 아니에요? 아 이 책을 안 봤네 꼬맹이 이거 이거 빨간거 빨간거? 어 빨간거 어디가 수채 내가 네 그 책을 보고 네 이거 이게 그러면 숫자를 다 더하면은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요 위에 주사위 저기 있잖아 네 주사위 저기 하면 저 열쇠 나오는데 그 안에 있어요 그 꼬다리 하나가 삽 어디 갔어? 삽 다 버렸네 왜? 왜 다 버렸어 삽 어디있어 삽 어디있어 여기 어? 어디갔어 나한테 있나? 이거 정답을 여기 있어요 어 이걸로 네 들고 여기를 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어떻게 있어요? 누르면 돼요 그냥 그냥 누르면 된다고요? 응 그리고 이거 비번 3426에요 3426 3426 3426 어 내가 아까 터졌어 3 4 2 2 아이고 2 오케이 10시 에? 응 그거를 거기다가 꽂아요 아니아니 그 조각 하나 있잖아 어 네 열렸어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문중에 하나 어 거기다 꽂아요 네 이거죠 아까 못풀었던거? 아니 그건 풀었어요 그 다음걸 못풀었어요 그거 풀면 하나 더 나오거든요 뭐야 이거 안기가 삐 이게 뭐지? 새 호랑이 아 여기서 도착하는 데까지 그 문양 말하는거죠? 네 맞아요 새는 아니고 호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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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호랑이 그리고 오 세모 세모 네모 세모 네모 세모 하이닝 하이닝 네모 세모 그리고 여기서 아 여기 있다 문 네모난거 문 문 그리고 아닐텐데 맨 마지막이 선인장이 아니었어요 맨 마지막이 아닌데요? 사전데요? 아 미로가 맨날 달라지나보다 바로 풀어버렸네 이것도 푸는거죠? 그걸 못풀었어요 내가 이걸 못풀었다고? 잠깐만 출발이 출발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힘들어요 아 그러면 시작점이 어디 어딘가로 출발하면 세 개를 만나나봐 아 일단 밑에 건 두 개가 아니에요 조금만 뭐지? 왜 다 가로막혔대? 그쵸? 네 나도 그게 이해가 안됐어 그래서 왜 안되지? 그 생각은 들었지 지금 풀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전 좀 먹겠습니다 네 절로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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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반지 오 풀었다 어 네? 아니 핑이라고 뜨는데 제가 눌러서 그래요 아 오케이 제가 잘못 눌렀어요 2번지 이게 벌인가? 찍는거 아니에요? 지금 아니요 근데 문양이 여기 아 여기 있는 문양이랑 달라요 아 그래요? 네 그래서 그 책 보라색깔 이거 봐야될거 같은데 어 네 여기서 보면은 나오거든요 아 아 이거 보세요 어디가 숙이 이거 한번 보세요 선두 잠시만 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빨간거? 네 아니요 아니 그 뭐야 파란책? 네 파란책이요 그거 꼬맹이 들고 있는디 제가 들고 있어요? 네 꼬맹이 안 뒀어요 이거 어떻게 내려야나요? 버리세요 그냥 땀바닥에다가 클릭하시면 돼요 네 이거 보시면 돼요 음 음 그쵸 다르죠 문양 이 알파벳과 무슨 순서 무슨 저기가 있다는거지? 무슨 저기가 있다는거지? 이거랑 같이 봐야되는거죠? 아 알겠다 그중에서 세글자인게 BEE 아니에요? 벌 아니야? 벌이요? 응 그럼 벌 그럼 발 손손이건데 발 손손이요? 내가 봤을때 B 뭐 캐시야 뭐야 문양이 달라 있어서 저거 잠깐만요 저거 볼게요 킹뎅이 있고 저거를 영어로 하는거 아니에요? 그런거 같아요 그거를 응 저거 제가 봤을때 보면은 근데 첫번째 발 같은게 없었어요 발 저거 그거 지금 하고있는 발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아 여기구나 발이구나 죄송합니다 여기서 2만 찾아서 2 2 이렇게 맞추면 되잖아 2 아니면 2 2 중에 하나인거 같은데 그 중간에 뱀같은거 있어요? 뱀은 없어요 뱀 없어요? 응 아 그건가? 그 첫번째 글자 있잖아요 만약에 버리면은 응 B가 첫번째 글자란 말이에요 영어란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E, E E, E요? 응 그래야지 B가 되죠 근데 그 그거랑 다른거 같은데요? 그러면은 CAT 찾아봐요 CAT 고양이요? 응 근데 고양이 영어 다르게 적혀있어요 뭐라고? 그 까마귀 같은거 까마귀가 여기 없어요? 3만원 보험이 보험이 있는데 까마귀 있어요 있죠? 응 A가 뭐에요? 그 A가 아니에요 중간이 I예요 그 무슨 칼처럼 생긴거 깃털? 칼처럼 생긴거 어 잠깐만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오른쪽 보시면은 영어가 다르게 적혀있을거에요 오른쪽? 네 아 그러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네 M? MJW네 네 괜찮으세요? 뱀이 있냐 없냐 네 없네 네 네 그러면 네 네 이 J J가 뭐야 J요? 이것도 아니네 J는 좀 모시고 계시는거 같은데 KPR 이중에 있는걸 찾아야겠네 딱정벌레 K 딱정벌레 없네 렌즈아 에이 아니 아니네 밥그릇이야 밥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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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 여러분의 여러분의 뭐야 뭐 남았어 눈 W W 저기 까마귀 이거야? 이거 이거인거 같고 W 아잇니? 아 그 제가 봤을때 에 에 벌이 에 첫번째 영어가 B잖아요 에 발 그리고 아 그 앞당어만 따가지고 저거하는거 같애요 그 문양을 맞추는거 같애요 무슨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여기 미로 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아 그거를 찾고 그 앞쪽에 있는 첫번째 영어만 찾아가지고 맞추는거 같애요 음 탈출해주세요 네? 탈출해주세요 빨리 풀어달라고요? 응 탈출해주세요 어 근데 이게 중간으로 꼭 가야되는 건지를 잘 모르요 중간이 아니라면 여기 그 오른쪽 하단쪽에 있는 애랑 왼쪽 하단쪽에 있는 애랑은 만났거든요 tear 일단은 nogle 거리고 일단 조금 막혀있고 이... 배도 만나진다 예예 한시방향 아 얘도 만나져요? 아니다 아니다 벌이 만나진다 벌 벌 만나져요 누구랑요? 세번째가 벌이야 12시 5시 7시 이렇게 만나져요 네 그거를 대문자로 앞에 있는거 따면 될거같아요 그 문양을 만날수있으거든요 그러면은 벌이 발 잠깐만요 네 발 그 다음에 눈깔이 되니까 W니까 잠시만요 네 W면 그 새 새? 그 다음에 왕이니까 N이니까 물결 네 여기가 아닌가 아 잠깐만요 이걸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 새 여기에 발이 있나 여기 발이 없구나 여기에 발이 여기에 발이 덩어리 잠시만요 이거에다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벌이거든요 벌이요? 어 DJI인데 이게 아니면은 문 문이 W W 새가 없어서 안되고 딱정벌레 K 앞그릇 없고 설마 없는거 아는건가? 설마 저게 없는거? 물이 없긴 하고 물이랑 어둠이 없긴 한데 네 아닌가? M 아 저거 제게 고양이 되겠다 고양이 고양이 되겠네 M J 똑같고 W 다른 새 이건디 이것도 아니라고? M 없고 B 없고 K 앞그릇이 있다고? 앞그릇? 없는데 뭐지? 모르겠다 모르겠다 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? 아 알겠다 잠깐만요 어? 뭐야? 어떻게 벌었어요? 물었습니다 뭐야? 왜 벌었지? 하하하 와 이 수도상 왕도호였습니다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